전방에 사고다발 휴강입니다. 비가 아직도 안좋아amous 30km도 전방에 비가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. 차가게 비가 안좋아진 두께요. 비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. 약 500m 전방에 그정선으로 70km 구간입니다. 비가 좀 흐릅씩 나와서 내바람의 배지를 공유하시면 좋았으면 좋았거든요.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다 들어가는 공부님들의 마음은 계속 다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.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신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인터넷 검색창에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에게 라고 지시고 클릭을 하면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샵 930 음을 정보 399로 보내시면 됩니다. 오전 9시 23분 도착 예정입니다.